아니 샌들 이름으로 붙여놔요. 아 아니야 아니야. 그 뜻이 아니고요. 팔이 안 떨린다고요. 무겁지 않다. 떨려야죠. 떨려야죠. 많이 떨립니다. 아니야 실력 안 떨리지. 빨리 실내로 싸야지 쏘구나. 아니야 우리 실력 안 떨리잖아. 근데 여기 힘이 차? 아니야. 정직돼있어 손님. 풀어. 뭐지? 아니 안 먹어. 됐어 왼색? 오케이. 쉬어 봐 봐. 쉬어 봐 봐. 쉬어 봐. 쉬어 봐. 쉬어 봐. 쉬어 봐. 쉬어 봐. 쉬어 봐.